오! 주방으로 살려주세요! 저 피해를! 저 피해를 봐야 돼요! 오! 렉스! 이것도! 이것도! 뒤에서 렉스가! 끝낼 수 있게! 너무 급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나와!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네요! 컨테이너스까지 나와서 여기서 대기중인 상황인데요. 어? 총총? 33발? 지금 M4 5.56mm 타다니 33발. 젠지의 선배 P.O가 왔어요! 자 그런데 통화팀에 미쳐! 오! 젠바! 타자만 했습니다! 10발! P.O랑 지금 다 오오오! 이거 수류탄도 많아요 렉바가 안에 지금 밥통에 들어가버린 격이 되어버렸는데요? 오! 그쵸! 젠지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일단 P.O를 살리긴 했지만 아! 뒤지고팔! 자 그래도 여기를 뚫어내면서요? 이 집을 뚫어내면서 장인장 안쪽이에요! 그리고 주위에서 봐야되는게 문자상황이 배고파가 더 좋아요! 길게 싸우면 젠지가 불리합니다! P.O가 다시 한번! P.O가 이노넥스를! 언덕 뒤쪽에서 봐주는게 무척이나 중요했었는데 젠지를 끄러내나요? 이러면 타냐? 오! 렉바가! 네! 렉바가 해결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지금 장인장 데미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이노링스 확킬 라이크군 2명 남았습니다! 격전을 펼치는데요? 다시 한번 살리나요? 다시 한번 살리나요? 이게 위치가 지금 특정되기 때문에 수류탄 조심해야 됩니다! D.G5가 윤종 남았습니다! OOOOOO! Oh! 야아이야! мер 버!!! 아니 랜버! 지금 여기서 4킬! 총알이 다 떨어져 가inte! 그걸로 다 잡아낸거 아닌가요?! 0 VO1 IV 7 4 랩버! 랩버! 아니 랩버! 와 지금 여기서 4킬 총알이 다 떨어져 봤는데 그걸로 다 잡아낸 거 아닌가요? 정말 대단했고요 시작부터 투하트 선수가 딱 들어오는 거 끌어냈던 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야 각 선수를 좀 빠르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나인 살리지 못하고 쭉 들어가야 돼요 스타일버 이제 외곽 쪽에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고 가겠다는 그런 심산이죠 김펜트리도 지금 밀고 들어간 상황에서 찰고 쪽에 포잉 접칠 거 같은데요? 랩리스 어스 있어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거? 포잉도 점수가 많이 필요해요 중국 대표 팀들 간혜석! 오! 월랩스! 큰형님이 해냈어요 왕자이 그리고! 그리고 바로 기절? 네 지금 여기 지금 모든 프로젝트에 에너지 쏟아 묻은 상황이고 아! 자 랩리스 선수 지금 확격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린 선수와 왕자이 선수 둘 네 그래도 둘로 오! 왕자이! 아니 왕자이가 각성하는데요? 네 1인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들었나요? 왕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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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밍! 왕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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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흥분하긴 했어요 그렇죠 자 린 선수와 롱스커 선수 지금 남아있습니다 잘하긴 했는데 네 자 수류탄 자 샤오루가 화킬 찍히기 전에 하는게 가장 좋아보이는데 오! 야 이걸 아니 이거 찔러보세요 수류탄의 정확도가 남달라요 어? 근데 샤오와이 수류탄 야아! 자 차량 터지는거 아닌가요? 조심해야죠 네 자 그리고 살렸을.. 와! 렉스가 와.. 3집 쪽에서 렉스가 투두둑 하면서 바로 잡아줬죠 그리고 다나와 있는 킬로그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고쪽으로 자 그리고 템바이 킬로그를 보면 젠지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창고 쪽에 있는 선수들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 나와도 킬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구요 렉스가 있습니다 링 선수 끊어냈고 남은 선수 롱스커 자 수류탄 예상에서 팀의 에이스 자 빼꼼 오 서로 놀랐어요 서로 놀랐어요 자 이거 서울, 서울이 빨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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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잡고 있었어요 예 예 엇갈려주면서 연막탄도 깔려있어가지고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 수류탄 예상해서 팀의 에이스 서로 놀랐어요 서울이 빨리 수류탄 잡고 있었어요 엇갈려주면서 연막탄도 깔려있어서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룩스커가 저돌적이거든요 수류탄을 한번 다시 잡았어요 수류탄을 한번 다시 잡았어요 수류탄을 맞춰서 최후의 무장과 다나와이스 포츠 잡아냐면서 이러면 지금 유해피와 인펜트리를 정리한 게 다나와이스 포츠 타이로의 남쪽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로가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포탑을 세워두고 하나씩 하나씩 기절을 시킨 이후에 올라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기절 로고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간에 또 에스알로 쓰러지고 있어요 타이로 이게 펑만 잡아냐면 안 되는 구도거든요 살리는 것보다는 같이 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치 브리핑 됐습니다 우측에서 안 쏴줘요 지금 로이의 옆구리를 찌르는 타이밍이 너무 날카로워요 그렇죠 출장을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기가 뮤턴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타이밍이다 총기 가릴 것 없이 지금 찔러야된다 완벽한 판단을 해준대요 지앤에 그리고 이쪽을 다 잡아내면서 결국 지앤에 깔끔하게 끊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두명이 선선한 그리고 선광 타이밍이 그냥 무대에서 터졌어요 G&L 공격적으로 지금 두 팀을 담았어요 완전히 실명 될 것 같은 그 거리에서 터지는 선광탄이다 보니까 대처가 안되죠 그리고 시동 끄고 시동 끄고 EM텍 들어왔습니다 G&L이 이 움직임까지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EM텍이 암살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스페로우 선수가 위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푸쉬를 하고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GX 조검장님 들어가면서 길을 열 수 있나요? 승룡이 뒤쪽에서 돌아가는 2위너를 잘라줘야 앞에 있는 디락스가 살아요 네 와 깔끔 세민이 들어옵니다 등짐에서 들어가야죠 앞쪽에서 봐주는 플레이도 중요하고요 승룡이 여기에서 세비어를 쳐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지금 한국팀들이 출장에 출장을 계속 거듭하면서 많은 중국팀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돌아와서 들어왔거든요 쉽지 않은 교전 상황입니다 유아스지와 트랙커토이 체력 많이 빼놨습니다 마무리 캐리 마무리 승룡 그리고 아래쪽에 근데 체력이 없어서 전란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구급상자 한번 써야죠 써주고 전력도 잘 유지되어 있어서 치킨 먹을 것 같은데 몇 힐로 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을 정리했고 템바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는 팀 다나와도 주유소에서 안 맞는 그 공간에서 계속 계속 괴롭혀주고 있죠 링슛이 한번 날렸습니다 아 나갈 수가 없어 링슛 기절은 시켰지만 확힐까지나 이 앞에 쪽으로 계속 노리는 자천들이 나오고 있는 결수발생 하지만 아케인 선수에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도넛USG가 한번 더 숨을 쉴 수 있죠 맞습니다 호희망이 풀렸어요? 네 에이팀 몰라요. 와 이것도 환이다? 킹은 찍힌 것 같거든요. 수류탄으로 잡을 생각이죠. 오 하나 더. 환이다. 환이다. 이러면 안 돼. 싸움 구도는 확실하게 에이팀 쪽으로 넘어오죠. 네. 이거 램바. 도넛 USG 한 대 때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 캔바 무너졌습니다. 서울이 커버를 계속. 빨리 정리해 놔야 되거든요. 우와. 에이팀. 판화 진짜 빨랐죠. 도주하는 인원이 차량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기동력으로 승부를 해버렸습니다. 서울 선수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는데요. 셀프 성감. 어 그리고 반대편은 스페라 기절이에요. 아아. 자 정리하면서 이 엠텍과 에이팀 대결. 네. 에이팀 11킬이에요. 언세. 자 계속 끌어올리면서. 수비권 2. 오우 스페로. 문턱에 있었던. 오오오오오. 기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2대에 맞췄어요. 그런데. 아케이위치. 우와 스페로. 자 이제 한 명만 끊어내면 됩니다. 자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엠텍 스톰엑스. 네. PWS 위클리 파이널 1주차의 향기가. 소리를 치면서. 낚시를 걸었는데 안 통했거든요. 소리를 타. 그래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와. 네 픽서. 그리고 차량 소리. 스타라 쭈. 아하. 이 엠텍 스톰엑스. 으아하.